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반발 속에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배달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명한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는데요. 그러나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령산 울창한 숲속에 나무로 지은 숙소가 들어섰습니다. 아열대 지역에서 습기나 해충을 피해 나무 위에 짓던 이른바 트리하우스입니다. 언뜻 나무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에 따라 철골로 틀을 만든 뒤 나무를 덧붙였습니다. 김 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의 하나로 5억 7천만 원을 들여 조령산 자연휴양림 안에 세동을 시범적으로 지었습니다. 청주대학생들의 건축 디자인을 반영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독특한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산림이 도민의 삶에 또 국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충청북도는 시범으로 만든 트리하우스의 반응을 본 뒤 이 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조령산 휴양림 안에만 120억 원을 들여 46동을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벌써 관련 예산이 올해에만 두 차례나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추락 위험, 호우시 산사태 등 안전 문제와 오폐수 처리 문제가 나왔고 무엇보다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용에 대비해 얼마나 편익이 있는지 경제성 분석을 해봤더니 기준치의 절반인 0.53에 머물렀습니다. 100억 원을 들이면 53억 원 정도의 편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도의회 관련 상임위는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 7명 중 5명이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실행이 되는데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너무 뒤떨어진다. 충청북도는 공익사업인 만큼 비용을 높게 받을 수 없어 수익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북도 의회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하겠다며 추진한 임산부 예우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출생, 양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임산부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또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겼고, 각종 관련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충북도 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사법당국의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상조 의원은 청주 시민께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4.5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하고 토지 건물 가액을 부풀린 혐의로 이의원을 기소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그동안 충북에서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6년 만에 청주시와 시의회가 사업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요. 이에 교육당국은 당혹감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돌봄은 물론 환경과 예술 그리고 다양한 체험학습까지 아이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 사업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사업 추진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6년 만에 청주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개별 학교와 직접 사업을 챙기겠다며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 나선 겁니다. 시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소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보조사업자를 교육장에서 학교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청주시는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시에서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를 더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 취지인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무색해진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예산도 문제입니다. 다목적 교실 신축처럼 그동안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던 대규모 사업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주시는 별도 예산 항목을 추가해 이중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반발 속에, 충북 처음으로 교육청의 권한을 배제한 청주시의 교육경비 조례안이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희입니다. 최근 충북교육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충북 3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국회 청문회와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청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경찰 수사 결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국감회에서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배달 오토바이. 그래서일까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만에 교통사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배달 노동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원 대책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 2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고 인도 위를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예 번호판을 떼거나 가리기도 합니다.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공우수 노조에서 청주 지역 배달 노동자 1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 안에 86%가 교통사고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빠른 배송 요구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응답이 반을 넘었습니다. 별점이 안 좋게 되면 주문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빠르다는 건 결국에는 배달 노동자의 위험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도로가 곧 일터다 보니 춥고 더운 날씨에 쉴 곳도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배달 노동자가 쉴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이지만 충북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이동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 전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쉼터는 물론 별다른 지원 대책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라이더들이 이동 노동자 쉼터를 원하고요. 도로 위에서 추위를 참고 더위를 참고 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급기야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달 노동자 실태 조사와 함께 쉼터 등 지원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배달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배달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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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시간을 다투는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질서산화물 상쇄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생색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 충북시민대책위는 화물차 무시동 히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123억 원 규모의 상쇄 계획은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와 비교하면 생색내기에도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따라 청주시와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리고 123억 원 규모의 질서산화물 상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겨울철 과일로 여겨지던 딸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딸기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충남 논산에서 딸기 출하가 시작된 건데요.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출하가 한 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소성 덕분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푸릇푸릇한 열매들 사이로 빨갛게 익은 딸기들이 눈에 띕니다. 딸기의 왕이라 불리는 킹스벨입니다. 올해는 모종을 8월 중순에 심어 두 달 만에 수확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진 겁니다. 올해는 특히나 가을철 기온이 높은 탓에 수확이 더 빨라져 보통의 킹스베리보다 크기가 작고 단단함도 조금 떨어지지만 당도는 높고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당도나 품질에서는 먹기에는 상당히 일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맛도 좋고 풍미, 향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특이하잖아요. 일찍 나올 수 있다는 딸기가. 이렇게 조기 출하된 딸기는 1kg에 5, 6만 원의 시장 가격이 형성돼 농가 소득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기인 7, 8월에 육묘장의 온도를 25도 이하로 유지시켜 화화분화, 즉 꽃눈을 일찍 분화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겨울이 왔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화화분화합니다. 인위적으로 냉풍기하고 암막커튼을 이용해서 저온 단일 조건을 유도해준 거죠. 겨울철 과일로 여겨지던 딸기가 가을철로 출하가 빨라지고 맛과 종류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북도 내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 첫날 발병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소 12,800여 마리 가운데 32%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 소가 가장 적은 진천은 하루 만에 접종을 끝냈고 방역대 안에 있는 음성과 괴산, 증평도 내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대책본부는 반경 10km 방역대 농장 342곳 외에 발병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청주와 충주 등의 54개 농장에 대해서도 이동 중지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이재영 증평군수는 오는 29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인삼 해외시창 개척과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를 협의합니다. 앞서 송인원 괴산군수와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필리핀을 다녀왔고 최재형 보은군수와 정영철 영동군수는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태권 보존회와 한국태권협회가 현재 추진 중인 태권진흥법은 대한태권회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태권진흥법은 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규정해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태권 국가 이수자나 전수생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발의된 태권진흥법은 현재 태권단체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멈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화재청 법인인 태권 보존회, 한국태권협회, 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인 대한태권회 등이 있습니다. 충북 직업교육종합축제가 오늘까지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 1원에서 열립니다. 나눔 마당과 체험 마당, 학술 마당 등 3개 마당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AI 취업 면접과 창업 동아리 체험, 또 창업 아이템 발표 대회 등 직업개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축제 다음 날인 내일에는 3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충북 직업개고 취업 박람회가 이어집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예정 부지에 유수지가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미호관과 인접한 도매시장 예정 부지의 경우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되는 구역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55억 원을 들여 만 8천 톤 용량의 유수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매시장 침수를 막기 위해 주변에 배수장과 펌프장을 만들고, 소화천 정비와 함께 숨은 일체형 펌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옥산면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심리가 한 날 만에 다시 비관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9로 기준치 100을 넘어섰던 지난달보다 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소비지출과 가계 수입, 생활 형편, 향후 경기 전망 등 모든 구성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낮관, 낮으면 비관을 의미합니다. 단양군이 하수처리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공원 등 주민 친화형 공간을 조성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단양군의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한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단양군은 지하화를 통한 하수처리장 현대화는 군단위 지자체로서 처음이라며 내년에 국비지원이 편성되면 오는 2025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벽목 현상으로 교통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보은대교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보은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비 8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왕복 2차로 도로를 두 배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보은읍 번화가와 스포츠파크를 잇는 110미터 길이의 보은대교는 각종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통체증이 빚어지면서 주민들이 확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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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